나 오늘 알바비 들어온 거 알지? 기념으로 놀이동산 쏜다! 오!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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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석 쏴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기 야 니들 또 무서운 놀이기구 타고서 울고불고 할 거 아니야 걱정돼 갖고 와봤지 선배님 저번에 우리 축구 우승했을 때 행가를 쳐드렸더니 무섭다고 바지 오줌 지렸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은 내가 기저귀를 차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준비 다 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놀이동산 쏠 테니까 선배님들이 들어가서 밥 좀 사주세요 밥? 현민아! 너랑 나랑 풍선 터트리게 해가지고 진사님 밥 한번 사주자 좋았어! 좋았어! 자 던져! 여기 있어 오! 이거 터진 거 아니야 야! 한다 오! 좋았어! 조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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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쏴라! 그래! 내가 밥 살게! 예! 근데 밥 먹기 전에 놀이기구부터 타야지 선배님! 그럼 범퍼카부터 타러 가시죠 국문과가 영어를 써! 그럼 범퍼카를 뭐라고 합니까? 범퍼카! 무면허 대잔치! 저리 꺼져! 선배님! 그럼 무면허 대잔치 말고 바이킹은 어떻습니까? 구토 유발 해적선! 저리 꺼져! 선배님! 구토 유발 해적선 별로이시면 롤러코스터 타러 가시죠 하하! 롤러코스터! 쌍욕 유발 열차! 저리 꺼져! 선배님! 쌍욕 유발 열차는 재미없으니까 자이로드롭 타시죠! 하하! 자이로드롭! 2시간 기다렸더니 2초만에 끝! 저리 꺼져! 아! 선배님!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보십쇼! 알았어! S라인! 동공지진! 저리 꺼져! 애플힙! 동공확장! 저리 꺼져! 식스팩! 네 몸 아니야! 저리 꺼져! 글래머! 네 여친 아니야! 저리 꺼져! 선배님!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 한번 바꿔보십쇼! 알았어! 쿵푸팬더! 만두충! 저리 꺼져! 미니언즈! 박나래와 아이들! 저리 꺼져! 걸리버 여행기! 장도현 여행기! 저리 꺼져! 아 이거 억지잖아요! 선배님 우리한테 맨날 영어 쓰지 말라고 그러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영어로 된 것 있잖아요 이거 조던 아닙니까? 조던! 조던 아닌데? 그럼 뭔데요? 이은재가 공 막는 건데? 그럼 이거! 이거 홀리스타잖아요! 이거 홀리스타 아닌데? 그럼 뭔데요? 이거 철새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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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랜만에 놀이공원 왔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희들 다 있었구나 어? 펴 끄나놓겠다 그랬는데 다 어디 갔어요? 글쎄 다 사진 찍는다고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선배님 놀이공원도 왔으니까 우리 묵집바에서 진 사람이 밥싹이었대요 좋아 좋아! 타이바이포! 내가 이겼다 선배님! 지난번처럼 막 얍삽이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자 약속해 묵!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게 뭐예요? 그럼 저랑도 게임해요 그래 그래 뭐일건데? 닭싸움이요 닭싸움? 닭싸움? 좋아! 여자들 안 맞춘다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자 준비 시작! 점프링 엄청 좋은데 간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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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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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봐! 어떻게 할건데? 잡아봐! 아이! 선배님! 명선아! 명선아! 선배님 밥 먹으러 가요 아니 이거 먼저 슈우 채지 마세요 제가 이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